이번 팬미팅이 어마어마합니다. 고양이는 호쿠오카도 가고 고양이는 오사카 근처도 가고 호쿠오카? 네 맞아요. 호쿠오카에서 공연을 했으면 어머니도 부러워. 그 마을이 왔어요 저. 왔다! 호쿠오카에서 공연을 했으면 어머니도 부러워. 진짜 한 마을이 왔어? 아 정신! 예! 야! 바쿠오카 공연한대! 네? 바쿠오카 공연한대! 야! 호쿠오카에서 공연으로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이었어요. 이틀 했는데 50년 정도 됐어요. 50년이 50년 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언니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남동생의 친구의 친구 같아요. 애기들. 너무 기분이 좋고 왔어요. 아니 너무 기분이 좋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